첫 소식입니다. 운동선수, 과학자, 의사, 유튜버 등 어린이들은 많은 장래 희망을 갖고 있죠. 이런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마포구청 우리구청 탐방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마포방송인 마포TV를 방문해 방송 관련 다양한 체험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마포구청에서 관내 초등학생 대상 진로직업 탐색 투어 우리구청 탐방이 진행됐습니다. 서강초등학교, 염리초등학교, 하늘초등학교 2-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리구청 탐방은 기관소개 및 구청장과의 만남으로 시작됐습니다. 또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행사 안내와 마포방송, 마포TV 방문체험도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재해방제센터, 민원여건과, 투명 페트병 분쇄기, 보건소, CCTV 관제센터 등을 방문하며 여러 경험을 통해 학습했습니다. 마포TV 방문체험에서는 스튜디오 촬영체험, 생방송 송출체험, 방송장비 관람, 질의응답 등 다양한 방송 경험이 이뤄졌습니다. 27일 진행된 진로직업 탐색 투어를 통해 꿈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했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세중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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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